대리인 윤박입니다. 자네가 너를 대신해 해지할 일이 있네. 네 말씀하십시오. 나 대신 팀 리더들을 데려와야겠네. 먼저 젊은 밴드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밴드지. 순애플의 리더 윤성현이네. 적재는 연주 실력도 최고이지만 싱어순 라이터로서의 능력 또한 아주 주중해. 페퍼톤슨은 신의 밴드들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지. 소란의 고용배는 관객과의 소통에 아주 능한 뮤지션이야. 글로벌한 관점에서 판단해줄 팀 리더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좋은 지적이네. 엠플라잉은 한국 밴드 음악을 해외 시장에 진출시킨 가장 젊은 밴드야. 그리고 더 미드나일 로맨스의 노미누는 밴드가 가져야 할 멋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팀 리더일 거야. 나는 혹독한 서바이벌 시스템 안에서 멘토링을 도와줄 경험자들이 필요하네. 김재현은 서바이벌을 통해 성장한 케이팝 아티스트 중 밴드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는 뮤지션이라고 생각하네. 권웅빈은 서바이벌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성이라는 경쟁력을 캐치할 수 있는 아티스트지. 이제 이들에게 너의 의사를 전달해 주게. 권웅빈은 서바이벌 경험을 향해 주세요. 권웅 Weg잘 뱃 뱃